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기존의 한국 역사를 반칙의 역사, 특권의 역사로 정의하는 사람들이 한나라의 권력을 장악하고 나면 그 반칙과 특권을 뒤집기 위해서 과격한 조치, 혁명적인 조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근래 불거져 나온 한 사건은 초등학생 역사교교에서의 지필진의 허락도 없이 북한을 두둔하고 대한민국을 폄하하는 내용들이 대략 들어간 사건을 아마 여러분들은 보도를 통해서 아실 겁니다 이 사건은 한 가지 가설이 유력하다는 것을 예약해 줍니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1군의 핵심 멤버들이 대한민국 역사 다시 쓰기 작업을 진행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런 작업을 시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혁명적인 과업을 완수하고 있다 아마 그런 신념을 갖고 있으라 봅니다 근래 국가의 안보나 대북한 관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일들도 하나하나를 서로 연결하다 보면 한국의 안보나 외교를 전면적으로 재단장하려는 작업이 1군의 핵심 멤버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1군의 핵심 멤버들은 아마 집권층 내부에 실질적으로 권력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해당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작업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이라든지 파워를 갖기 힘듭니다 시민들은 자신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과 후손의 삶을 위해 이런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나 생업이 바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등하니 하기가 쉽고 또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핵심을 간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길잡이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드릴 작정입니다 이 나라에서 권력을 장악한 세력 가운데 1군의 핵심 멤버들이 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갈 의도와 계획을 갖고 있는가 이런 의문을 저는 자주 던지게 됩니다 그들은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이 사람들을 어디로 끌고 갈지에 대한 의도를 갖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질문 첫 번째입니다 대한민국 안보지형의 변화입니다 안보지형이 아주 크게 바꾸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안보지형의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여러분들의 말씀드릴 7가지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입니다 조속한 시간 내 종전선언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한 겁니다 두 가지가 달성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들인데요 그러면 7가지는 뭐냐 첫 번째는 전시작전권의 조기 횟수입니다 능력과 상관없이 가능한 빨리 재임 중에 전시작전권 조기 횟수를 마무리해버리는 겁니다 능력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나라를 보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는 관계없습니다 두 번째는 조속한 시간 내 종전선언 정전협정을 폐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017년 이후로 문재인 대통령이 끊임없이 주장해서 수없이 이야기를 올린 내용입니다 미국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되지 않은 겁니다 우리 함께 맡겨놨으면 벌써 됐을 겁니다 세 번째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은 한반도에 외국군이 주둔할 아무런 명분이나 이유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유엔사를 해체한다 다섯 번째는 한미연합사의 유명무실합니다 여섯 번째는 미군을 포함한 외국군을 철수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한미일 안보혁력 무력화입니다 벌써 일본하고 관계가 저렇게 돼버렸으니까 절반 정도는 완성이 된 거죠 이들 한 가지 한 가지가 국민의 안위와 자유와 생명의 매우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에게 이런 내용들은 소상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보 지형을 새로 디자인하는 소수의 권력 실세들에 의해 차곡차곡 이 땅에는 새로운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판단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관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권력 실세들의 안보관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두 부분은 확실치 않습니다 대통령의 신념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런 신념의 위험을 잘 알고 있는지는 대통령 자신이 잘 알고 있는지는 확신이 쓰지 않습니다 아니면 안보 지형을 디자인하는 소수의 권력 실세들이 이래 만든 기획안과 제한에 따라서 그냥 대통령이 기계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또 선전하고 하는 그런 에이전트 일종의 대행자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대통령의 속마음은 곧바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보수층의 반발이 난만치 않습니다 너무나 그분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상 후퇴한 것이 종전선언입니다 종전선언을 일단 추진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평화협정으로 넘어가는 걸 대통령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입니다 북한이 어떤 비수를 갖고 있든지 어떤 사악함을 갖고 있든지 어떤 의도를 갖고 있지는 전혀 개의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내 마음과 같을 것이다 그렇게 가정을 하겠죠 세 번째입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대한 대통령의 진명 2017년 4월 27일 남북이 정상회담을 마친 다음에 유엔의 채출한 영문함의분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영문함의분에는 2017년 한 해 동안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2017년 7월 6일 독일 베를린에서 북한의 평화협정 체계를 제안합니다 한국 헌정상 평화협정 체계를 제안한 최초의 대통령입니다 2018년 9월 20일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의 전단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역설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지금 통일부 장관하는 김연철 장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9년 2월 달에 김연철 장관이 통일부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원장으로 있었습니다 2월 11일부터 12일 사이에 당시 2차 빙 미북정상회담 바로 직전에 중국 상하이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뭘 했는가 하니까 중국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 해체 방안이 담긴 평화협정 시안을 중국 전문가들과 논의를 한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최근 일입니다 지금 통일부 장관이 바로 임명되기 전에 올해 2월 달에 김연철 장관이 한 게 중국을 가서 상하에서 중국 전문가들하고 만나가지고 유엔 사령부 해체 방안이 담긴 평화협정 시안을 논의한 겁니다 국책연구소는 국가의 수탁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통일연구원이 작성 공개한 이 시안에는 북한의 비핵화 약 50% 달성 시점을 예상되는 2020년 초반에 남북미 중사자가 서명하는 방식으로 평화협정을 맺는다 월남 평화협정하고 똑같은 거죠 90일 이내 유엔사를 해체한다 북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첫째 정전선언으로부터 종전선언으로 이행하는 것이고 종전선언에서 평화협정으로 이행하는 것이고 정전선언에서 평화협정을 바로 가고 싶은데 한국의 보수청들이나 깨어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니까 한 단계 건너서 종전선언 다음으로 가는 거죠 그다음에 유엔사를 해체하는 겁니다 90일 내에 해체한다는 겁니다 그럼 바로 뭐죠? 한미연합사령부, 한미연합사도 해체되는 것이고 외국군 철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번째 질문, 질문 네 번째입니다 거대한 업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고 북한을 결정적으로 이롭게 하는 조치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것은 걱정스럽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이전 단계인 종전선언을 하는 것만으로도 유엔사령부, 유엔사와 주한미군의 지위를 위태력화한다 그냥 위태롭게 하니까 그냥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는 해체되어야 되고 북한이 1953년도에 정전협정 이후에 이를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건 그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고 그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야 그러나 왜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나라를 위태력게 할 수밖에 없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서둘려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행동하는가 이 점을 이해를 하기 힘든 겁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조속한 시간 내에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려고 하는 주장은 이해하기야 힘들다 나라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일이고 그것도 북한이 대남 전략에 일하려는 후 수십 년 동안 일관되게 해치운 것을 대통령이 마치 북한을 위에서 일을 해주는 것처럼 외치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너무 위험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깨어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안보 문제가 참 가서 안 되는 방향으로 달려가는 걸 보면 걱정스럽기도 하고 정말 그 일군의 핵심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어가려고 하는가 어떻게 만들 계획을 갖고 있는가 그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